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책을 읽을게요. 오늘은 이 차례에요. 읽어줄게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 예수님의 첫 제자들 예수님은 강렬에 떠날 요한 간이 겸 배달의 요한으로 하늘을 썼어요. 어느 날 배달의 거리에 요한이 그의 자리에 좀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하 저분은 왜 그러세요? 선생님 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소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안드레 예수님 여기 봤는데요. 가나의 혼인장치 이거 읽었죠? 그 다음은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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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기파 사두기파 파리삽시빠 사두기파 대부분 적지자상조에 그리고 기름아 고에 지인 우린 백상조에 대한 인기가 별로 나네. 우린 스스로 애롭다고 생각한 남들의 겉박질은 더 보수적이야. 바리삽는 존 그늘 라는 유대인은 있었어. 그가 언니 나 혼자요. 조용히 하시면서 차가 나섰어. 과연 그분은 나의 궁금증을 풀 수 있을까? 예습 너파 우린 종파 지독하게 좋아하는 의집을 하는 검 소원생을 백상 저는 좀 따뜻이 편이지. 여의심당 우린 당후 로마에 동지의 싸움 및 자투를 들에 가득해. 예수님은 대구에게 말씀하시오. 사람들은 거짓지 말하기 없으리니 때 사람들이 늙었는데 아직 겁이 있소? 라는 말씀입니까? 도런책 어마니는 맥 속 들어간 나온다 로 첫 번째 어머니 태어나 도런책 하나님의 하늘이 들어가기 위에서 물과 성령이 다시 태어나면 하느니라 그 의견 무슨 말인지 저를 이야기 안 듣습니다. 내가 바람수 없느냐 바람이 보는 것 나 잊지 않느냐 그게 뭐 그러십니까? 마찬가지 성령이 볼 수 없느냐? 거분한 하나님의 생일을 통해 마음에 섞여 계시는 성령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음을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내가 땅에 이리 맡겨도 믿지 않아만 하늘에 이리 맡기면서 어떻게 믿을게 되냐? 쉬운 뜻은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일은 왜 안되나? 난 머리가 너무 바쁜가 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참아 열망자 않고 영생하고 하십니다. 라고 5월 동안 치료 밸들이 돌렸어요. 알쏘. 알쏘. 그래 포기하는 말고 조심하시니 잘 고르지 대지서 보자 진리에 깨달렸을 때까지 말이야. 사마리야 오물에 가서 사마리한 요인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터라 관릴리로 향해 준 세려 요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탁탁탁처리가 해롱왕의 관리기 배로와 땅의 왕은 해롱암밭을 맞았지요. 호란 죄는 동명이다. 해롱보면 자기의 동생의 왕이 빼앗았다. 그의 해양왕은 요한을 크게 입고 싶을 때 태문예약의 자부인 거다. 아하 그렇게 된 거였군요. 저런 천억이 거지는 같아. 바닥 거래에서 독장 삼성비크 개요. 그대는 사마리야 땅수가 가야 하는 도매에 이르셨어요. 우리 교대 사람들이 이곳이 사람이라 사람들이 원투적이 안 한 달입니다. 긴 여운 게 예수님의 축구시켜서 보이시네. 저 오늘과 쉬었다 가자. 내 손들 우리를 걸고 계실 때 한 여인의 물이 걸려오고 있었어요. 어머 유대인 야곱의 우물 내가 뭘 좀 주겠소? 네. 내가 말 걸었다. 다 상생 유대 사람인데 왜 같은 하와이와 여자인데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린이 너희의 물을 달라고 한 거다. 그러면 나는 내가 생생을 주었다. 우릴 기세는 없고 우물을 이었기 기쁜데 무슨 생일을 구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공개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이 자는 영원히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선제자의 국군 그러면 처음 예배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원히 신을 예배자가 신경을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제가 듣는 애연자가 이때를 매연시아가 오실 거란데요. 매일 매시아는 이미 놀아와 왔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루다. 네? 그때 먹이 것을 굴어던 제자들이 돌아오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원수 사나이오 여자 아니야? 맞는 근데 일 있는 여자에게 보고 계시네? 쉿! 들으시겠어. 여자는 물을 벌어두고 급히 화를 타러가 사람들이 눈을 손을 전했어요. 매시아가 나타났다. 내 비료를 죄야 알고 대신 어쩌구 어쩌구 다들 가만히 그리스도에 앉아보세요. 매시아가 영말이요? 저 아줌마 언제 거짓말하는 걸 봤어? 그러다 어서 가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구해요 은재에게 예수님께 권했어요. 네? 그걸 알아? 그럼 저희 집에 사는 동호가 움직일 것 같다. 들어가는 말씀이신 아까 사마리아 여자 그러고 맞죠? 내 양식은 나의 본인이신 본인의 끝을 해놔야만 구해져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보다 저의 나의 통화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지 보라 웬사람들 수가 마을사람들 사람은 대답 우성우성 물론 많은 사마리아는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해주고 그게 메시아에게도 있어요. 보여 보디 우리가 함께 머무시면 말씀에 좀 길게 해주세요. 그덕그덕 제발 본도 또 사마리아는 사람들은 가지 있기에 정말 싫어. 스트레스 건강이 아주 나쁜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셨어요. 그 마을은 이틀이 오지만 마을이 사람들은 많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본인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